자세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사님 원장님 한번 알아주시고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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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위에 있는 투명을 먼저 벗기시면 분명히 되겠습니다. 투명을 같이 벗기시고 음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벗기시 하시겠습니다. 이 예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사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기까지 그의 중심을 기억나게 하는 예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심을 입은 승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죄를 대적하게 하여 모든 권한과 죄를 경고하게 하심과 죄를 굳세게 함으로 책임을 감당해 가며 사랑과 열심으로 죄를 감아하여 마음의 평안과 소망을 확신케 하는 무한은 유익이 되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떡을 다 드신다면 두 번째 절 벗기셔서 잔을 같이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떡을 다 드신다면 두 번째 절 벗기셔서 예수께서 일신에 나는 생명의 뜻이 내려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테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묵말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뜻이니 사람이 이 뜨거운 몸에 영생하리라 내가 졸뜩은 곳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마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피와 살을 냈습니다. 오늘 승부되신 말씀처럼 주님의 모습으로 살아 움직여서 실천하는 우리 모두들에게 도가 주옵소서 주님이 공급해 주신 피로 살겠습니다. 주님이 공급해 주신 말씀으로 뜻을 삼고 살겠습니다. 주님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크리스톨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심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참 생명되신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셔서 새 생명을 다시 얻어 사오니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최후 승리할 때까지 주님 앞으로 나가는 무리숙인 신명 신명들 위해 어둠이 찬 이 땅에 온전히 빛을 회복해야 될 40총선 위에 주께서 선물로 주신 선교대국과 경제대국과 안보대국에 귀한 선물을 계속 지켜나가야 할 이 땅 위에 보호가 된 조국 통일의 선굽을 이룩해야 될 조국 대한민국의 앞날 위해 주께서 세우신 알리언의 무한한 발전과 그 사명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주고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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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여라 아멘